대부분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여성스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여성스러워요 이상하게 트랜스젠더 아닌지 이런 오해가 갈 정도로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 품자님이 굉장히 인기를 찍고 있잖아요 제 덩치가 막 이만하잖아요 근데도 이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 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와 그냥 2반 분들하고는 또 취향이 완전히 틀린데 한국에서는 여성적인 말투를 쓰시는 분들 트랜스젠더는 아닌데 이런 분들하고 트랜스젠더하고 취향이 같아요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배나오고 아저씨 뭐 이런 사람 싫어하고 이런 사람만 좋아해요 좀 오히려 그냥 평범하고 남성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배나오고 나이 많고 뚱뚱하고 이런 사람도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남성적이야 전혀 여성스럽지 않은 이런 남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젊고 이렇게 고의를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좋아하고 프린스젠더나 이런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품자님도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날씬하고 조인성씨 같은 분들 이런 분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키쿠고 이렇게 호리오리하고 이렇게 조강미남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분하고 이 분하고 공통점이 발생하고 홍성철씨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말로는 자기가 탑이라고 해요 탑이 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